그 때가 더 약간 금기 그런게 되어있어 네 맞습니다 근데 우연히 진짜 싫었어 한 번도요? 너도 그랬냐? 어? 너도 그랬어? 난 좋았지 고맙다 좋아해줘서 고마워 난 성형 제일 좋아할게 형이 그랬잖아요 연습생 때 같은 팀 아니면 다신 안 본다고 맞아 근데 지금은 제일 좋아하잖아 고마웠어 아니 이 말이 진짜니까 내가 해말려 이건 지어낸 게 아니야 지어낸 게 아니야 난 다신 안 본다며 르메잖아요 그래도 누구보다 널 가장 좋아 원래 미운전 공운전 다 싸악 하면서 맞붙다 지금 그러는거지 넌 나랑 친하냐? 나 너무 친하네 둘이 인사했던 대박 이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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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줘 연습생 때 둘이 싸우는거야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저러 아